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송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내가 사탄 과목 선택할 때 어떤 걸 주안점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게 과연 나한테 유리한가 등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회문화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또 메가에서 경력이 오래된 사회문화 일타강사라는 이유로 이게 뭐 다른 과목보다는 사회문화가 짱이다. 다른 과목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리한 게 어떤 과목인지 또 당사자마다 다루고 여건마다 다루고 또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 오히려 좀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선택 과목을 확정짓지 못한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재수생들 중에도 이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렀는데 아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또는 과탐을 하다가 흔히 요즘 사문런이라고 하죠. 사회문화 쪽으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두루두루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일단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2, 4학년도 수능 문제 등급 컷이라든가 얘네들의 표점이라든가 과목별로 어떤 것들이 상하이권에게 각각에게 유리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물론 수능이라는 게 이제 늘 매년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뭐 항상 같은 표점 항상 같은 난이도가 일관되게 나오진 않아요.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직전에 어떤 흐름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자 2, 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과목별 결과 무슨 원점수랑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특히나 이번 수능에서는 이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 경제, 일반사회 과목이라고 하죠. 동아시아와 또 세계사 같은 역사 과목이 있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은 지리 과목이 있고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같은 윤리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문, 정법, 경제를 일컬어서 우리가 일반사회 과목이라고 하는데 일반사회 과목들이 표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만점자의 표점은 70점이었고요. 1등급 컷은 45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각각 하나씩을 두 개를 틀리고도 1등급 나온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한두 문제 틀렸더라도 다른 과목의 만점자보다도 오히려 표점이 높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정치와 법,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모두 두 문제, 심지어 세 문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표점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갭이 있다면 3등급 점수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1등급과 3등급 점수가 벌써 9점 차이, 10점 차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3등급 따기는 좀 쉬워요. 3등급 따기는 좀 쉽고 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는 한들 그게 전체가 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중고 난이도 문제가 이제 적게는 한 3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좀 풀만한 게 5개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15문제 정도는 어지간하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버거워하는 문제가 5개 안에서 내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이 정도 안에서 되게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정답률이 한 80%대 넘어가는 문제가 한 14, 15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과목들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모두 50점 만점이어야 1등급 컷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이제 등급컷에 걸려서 2등급이 내려가게 되는 이런 불상사도 있고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는 아예 2등급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1등급의 만점자의 표점이 지금 63점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사회문화나 정치화법, 경제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틀렸을 때 나오는 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억울하게 됐죠. 더 맞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맞고 싶어도 더 맞을 수가 없는데 표점을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조금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고 실수로 하나 틀렸는데 바로 그냥 3등급 돼버리고 이런 이제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가 늘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봤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사회탐구학원에 전문학원에 원장직을 한 14년 정도 했거든요. S땡학원이라고 있죠, 유명한.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사탐사님들하고 교류할 일이 많았고 여러 과목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과 상담할 일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보는 눈이 좀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다 맞았을 때 혹은 한 문제 정도 틀렸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하고는 과목 선택에 있어서 조금 다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렵든 쉽든을 떠나서 내가 이걸 다 맞았을 때 또는 한 문제 정도 틀렸을 때 다 맞았을 때 표점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한 문제나 두 문제 혹시 실수로 틀렸을 때에도 내가 1등급 등급컷을 지킬 수 있는가. 왜냐하면 수시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등급컷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뭐 최저 등급에 걸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는 최사위권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한 문제라도 틀려서는 이게 지금 상당한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리 선생님들이나 윤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올해의 수능은 보통의 다른 해의 수능과도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대체로 일반 사회의 과목들이 그래 왔거든요. 올해의 수능도 역시 일반 사회의 과목들이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와 세계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시다시피죠. 이런 정도는 지금 다 맞아야 1컷이 되거나 한 문제 틀렸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만점자의 표점이 지금 63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당 부분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역대 사회문화 사회문화에 대해서만 특히 꼭 집어 말씀드리자면 역대 사회문화가 가장 전체적으로 볼 때 10년 평균, 20년 평균, 최근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1등급 등급컷이 가장 낮아요. 난이도가 제일 높았다는 얘기죠. 선택자도 상당히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1컷이 50점 만점에 걸리는 경우나 48점에 걸리는 경우 47점에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을 정도로 대개 한 두 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 난이도 조정이 돼서 나오는 것이 사회문화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달라요. 많은 학생들이 사회문화와 생활관리 두 과목을 선택을 많이 하죠. 이건 현실이니까요. 사회문화와 생활관리 두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선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과목은 두 과목뿐인데 이렇게 두 과목을 선택하지만 이 두 과목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생활관리는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을 다루는 거라면 사회문화는 사회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 있듯이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난도 조정은 문제를 내므로서 출제자들이 의도한 대로 난이도 조정 등급 구분이 가능하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윤리나 지리, 역사 이런 과목들은 출제자들도 사실 좀 곤욕입니다. 이게 너무 쉽게 내면 이게 또 안 될 텐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내면 이걸 너무 많이 틀릴 텐데 이게 좀 어중간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출제하는 사람의 맥락하고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출제자들은 조금 어렵게 내야지 하고 낸 걸 거예요. 변별은 해야 되니까. 특히나 올해 수능은 말들이 많았잖아요. 유효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능에 킬러 문제를 문제 삼았고 그래서 킬러 문제는 없애라. 그랬더니 또 너무 또 물순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물순웅은 또 안 만들겠다. 충분히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킬러 문제는 안 내야 되겠는데 물순웅은 안 내야 되겠는데 이게 고뇌가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속에 고뇌가 상당히 많이 담겨서 등급 구분은 어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사실 50점 만점이 1컷이 되는 건 바람직한 등급 구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2등급이 아예 빵꾸가 나버리는 과목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 과목의 성격과도 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나한테 유리한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이런 선생님이 오늘 좀 낭만적인 얘기를 좀 빼고 좀 객관적이고 냉정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가 좋아하는 과목 해라. 너가 좋아하는 과목 해라. 후회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그건 좀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 기초학문을 재미나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입시라는 건 지금 냉정하게 현실 아닙니까? 문제를 20문제를 맞춰서 이걸 다 맞냐 하나 틀냐 두 개 틀냐 싸움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경제학과에 갈 거야. 경제학과에 갈 거고 경제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 하지만 경제하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 선택자 수가 너무 적어서 이런 현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만 하자면 경제 과목 선택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적겠어요. 저는 추천합니다. 경제 좋아하면 해라. 만점 맞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높은 표준점수 나오지 않냐. 오히려 몇 개 틀리고도 2, 3등급 따기는 더 쉬울 수 있다. 선생님은 오히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많은 다수가 선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그 막연한 두려움도 사실은 그냥 선호의 문제로만 그걸 생각하기 때문이다. 철저히 객관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과목의 조건을 우리가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무작정 그냥 뭐 나는 어릴 때부터 역사책 볼 때 재밌었어. 그러니까 역사하는 게 좋겠어. 사회문화가 제일 그냥 이름이 벌써 사회문화가 좀 만만해 보이잖아. 사회문화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과목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철학과에 갈 거야. 나는 정치외교학과에 갈 거야. 나는 화학교육학과에 갈 거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막상 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전공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야망과 어떤 그 이런 학구열과 이런 것들이 1학년, 2학년쯤 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아 근데 전공을 잘못 고른 것 같아. 나랑 안 맞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사실은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한 걸 가지고 살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열의 한 명이 될까 말까거든요. 그만큼 전공이라는 게 그 과목 학문이라는 게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주는 어떤 거대한 그림보다는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 선명하게 내가 선택하는 게 유리한 과목을 찾아보는 조건을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첫째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현실을 받아들여요. 첫째는 학교에서 내신으로 이수하는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선생님 그냥 극단적인 얘기 해볼까요? 나는 수능에서 수능에서 예를 들면 동아시아사하고 정치화법을 보려고 그래. 동아시아사와 정치화법을 보고 싶어. 그걸 보려고 하는데 3학년 때 내신 과목은 사문하고 한국지리야. 사회문화와 한국지리가 3학년 때 내신 과목이고 나는 수능을 동사랑 정법을 보려고 그래. 그럼 이게 지금 내 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3학년 때. 내가 볼 땐 거의 필패 필패.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수생이거나 아니면 학사 일정, 학교 내신 과목의 부담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 쉽게 말하면 내신은 이미 끝났어요. 여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정시만 생각하고 간다. 아예 깨끗하게 그냥 정시에 올인 이게 아니라면 내신 과목하고 별개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다 이거예요. 온갖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학교에서 고3 때 선택하는 과목 두 과목이 있다면 그게 어지간하면 그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는 게 제일 좋고 정 한 과목 정도가 안 맞아. 예를 들면 사회문화랑 윤리와 사상이 3학년 내신 과목인데 윤리와 사상은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워.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2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서 그래도 할만 했었던 거. 그거랑 하나랑 3학년 때 배울 과목 중에서 하나랑 이 정도 조합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학년 과목과 완전히 별개로 수능 선택 과목 두 개를 가져간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의 적성이나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걸 고르는 게 좋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순위가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많은 사탐 선생님들이나 선택 과목 선택할 때 요령 얘기할 때 얘를 제일 먼저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꿈과 야망에 대해서 사교육자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입시를 치르는 현실의 입장에서는 학교 내신 과목하고 본인이 좋아할 만한 과목하고의 조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이거다. 고3 학생이라면. 예비 고3 학생이라면. 그거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역사학과에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야말로 역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3학년 내신 과목 혹은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고 점수도 잘 나왔던 과목이냐. 요거랑 합치가 되어야 그 선택을 하는 거지. 전혀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세계사 자체가 선택 과목 있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수능을 3학년 때 세계사를 보려고 해. 이러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고3이 안 되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상반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압박이 되게 커집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당장 수능이 내일 치러질 것 같은 압박이 오는데 이 4, 5개월 만에 어떤 한 과목을 1등급을 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4명이 받는 1등급입니다. 96명은 1등급을 못 받아요.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탐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금방 올라가. 이렇게 자기는 1등급을 받을 거라고 이미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 돼요. 선생님이 보니까 100명 중에 30등 안에 드는 애들은 다 자기가 사탐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이게 나는 1등급 받는다.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0등 하면 몇 등급 받는지 아시잖아요. 4등급, 5등급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책임한 자신감으로 공부도 사실 안 해놨으면서. 사탐 공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거는 벌써 제도교육 12년 내내 하잖아요. 그런데 사탐 공부 여러분들 5년, 6년 합니까? 안 하잖아. 사실 그냥 좀 빠르다 싶은 애들이 2학년 때 그래도 수능 볼 만한 과목으로 한 과목 정도 잘 갖고 놓는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빠른 거예요. 대한민국에 몇 있지도 않아, 그런 애들이. 대개의 경우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개념 완성 시작하면서 수능 조던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보편적이죠. 그렇죠? 그조차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돼 있지도 않은데 그냥 무작정 내가 이런 과목은 좀 관심도 가고 그런 쪽으로 내가 소질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손만 대면 나는 등급이 1등 나올 거예요. 이게 너무 무책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내신 과목하고 잘 병행해서 이걸 좀 맞춰볼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 이 퀘스트가 12월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야 돼. 참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너무 이상하긴 해, 여러분들. 그런데 수능 볼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빨리 선택해서 가는 게 좋고 만약에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선택을 만약에 바꾼다, 변경한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면 1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돼.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사회문화를 했든, 생윤을 했든 했는데 이 과목이 도무지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과목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선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꿀 수 있는 기한은 1월 말, 2월 초예요. 이게 3월 넘어가서부터 바꾸려고 하면 이미 늦어서 안 돼. 안 됩니다. 특히나 과목 변경을 하더라도 과목의 양이 많은 과목에서 그 과목의 분량이 적은 과목 쪽으로 이동은 가능해요. 그런데 분량이 적은 과목에서 분량이 많은 과목으로 이동은 그게 만약에 2월, 3월이라면 더 말할 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과목의 양이 적다는 것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그래서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지. 이 두 과목이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서 빨리 본인의 적성은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볼 수가 있지. 했는데 너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양이 많은 과목, 예를 들면 정치와 법, 경제, 그다음에 역사 과목 이런 양이 좀 많잖아요. 외울 것도 많고. 이런 과목 쪽으로 이동은 좀 어렵지 않느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과목에서 적은 과목으로 이동은 조금 시간을 더 벌 수 있겠지만 양이 적은 과목에서 많은 과목으로 이동은 이건 늦어서는 방법이 없다. 극단적인 얘기해 볼까요? 과탐하던 친구들이 사탐으로 이동하는 것은 봄에도 가능해요. 객관적인 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사탐하던 친구들이 과탐을 한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냐. 선생님 볼 때는 난이도 문제지만 양이 많아요. 과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것처럼 사탐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양이 적은 과목적으로 웬만하면 이동을 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너무 늦으면 안 돼요. 3월 달 되고 이러면 바꾸면 안 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 선생님 지금 한 3등급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1, 2등급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야지. 자기는 조금만 해도 금방 1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시험 볼 때마다 3등급 나와요. 그런데 얼마 하지도 않았고서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런데 막 재밌어요. 막 했는데 한 두세 달 하고서 모의고사 봤더니 6등급 이렇게 나와. 나름 재밌게 자기는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봤더니 6등급 이렇게 나와.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하지만 한 두세 달 해봤는데 그래도 상위 한 2, 30% 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이제 갈 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문제 싸움을 하는 거죠. 20문제 중에서 16문제 정도는 무난히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과목변경을 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과목변경을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남은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해주셔야 되겠죠. 사회문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첫째 가장 많은 수험생이 내신으로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수능에서는 생윤 다음으로 사문이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사문과 생윤이 이제 수능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데 학교 내신 과목으로는 사문이 더 많은 저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학교에서 내신으로 선택하고 특히 3학년 때 내신으로 사문이 깔려있는 학교가 많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2학년 때 사문을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3학년 때 사회문화라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수능과 내신을 웬만하면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애들이 워낙 사문을 수능을 많이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3학년 때 이 과목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유리할 수 있고요. 상위권,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유불리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확실히 유리해요. 높은 표준점수를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상당히 수년 동안 계속 그런 것 같죠? 전체에서 난이도 탑이 된 경우가 제일 많았고 하위권 학생들은 접근이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국어수학 등급이 평균적으로 5등급 미만 국어수학 평균 등급 5등급 미만인 친구들은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 썩 좋은 결과를 받는 경우를 선생님이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유불리가 따로 있다기보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분리할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단순히 시간을 좀 많이 써서 드립다 좀 외워버리고 시험 치르는 게 차라리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은 적으나 좀 영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머리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위권, 차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개념학습의 절대적 암기량이 다른 광화부에서 적어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념 복습 좀 해라 그러면 한 3일이면 다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양이 적으니까 금방 본인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 선생님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해볼까? 3등급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과목이에요. 사회문화가. 3등급까지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과목인데 3등급에서 1등급 되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과목이기도 해요. 확고부동한 1등급이야? 라고 단정이 딱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게 거기 부분, 그 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고민할 게 많아지거든요. 대충 볼 때는 다 아는 내용 같은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건드려놓고 3등급까지는 금방 올라가. 50점 만점에 한 40점대 초반까지는 금방 나와. 근데 이제 50점 나왔다가 42점 나왔다가 48점 나왔다가 41점 나왔다가 고기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정착하는 게 9월, 한 8월, 9월? 여름 지나면서 이제 정착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한 두 달 마무리하면서 수능에서 결판을 내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는 케이스. 이게 이제 선생님의 전략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논술 주제와 일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 논술 시험 보고라면 이상하게 내가 논술 강사도 아닌데 선생님한테 감사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와요. 사회문화 때 공부했던 거 선생님이 예시 들어줬던 거 그 제시문에서 봤던 게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입문 논술에서는 사회문화에서 공부한 것들이 정말 쓸 게 많잖아. 안 그래도 지식도 딸리고 논술 막 그 긴 문장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막 쓸 게 없으니까 곧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이러면서 계속 돌려 말하면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분량 늘려가고 이러면 빵정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쓸 말이 있는 거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 같은 것들이 큰 기초적인 틀이 있고 좀 기초 지식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지체적 상황에 대하여 이러면서 쓸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은 매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역시 중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한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회문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선생님 이제 큰 틀에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개념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일단은. 사회문화 도표 통계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선생님은 일단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념 단관화를 통해서 원점수로 치면 50점 만점에 40점대 초반에서 3월을 맞이해야 됩니다. 일단은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 학습을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40점대는 들어가요. 50점 만점 40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만으로도. 40점 안쪽에서 3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두세 달 빡시게 해본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1등급 달성을 위한 고비가 옵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비가 오는데 도표 통계 문제야. 그게 이제 도표 통계 특강 M스킬 12가 3월에 개강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걸 좀 마무리 좀 해주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EBS 변형 학습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좀 더 고난도 문제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1등급 달성을 위한 고비. 두 번째 고난도 개념 문제. 지금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2, 4학년도 2, 5학년도 수능에서는 이 도표 문제 하나와 아주 어려운 개념 문제 하나. 이 두 개가 3점짜리 두 개의 6점이죠. 합쳐서. 이 두 개를 다 틀려서는 1등급 안 나오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도표 통계 문제가 두 개가 나오든 세 개가 나오든 하는데 사실 다 어려운 건 아니고 하나 정도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통계 문제 중에. 개념 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웠고 시간 많이 끄는 문제가 두세 개 정도 나올 텐데 그게 다 어렵지는 않고 한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손대기 상당히 어려운 게 있을 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를 맞춰내기 위한 싸움을 그 뒤에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5월 달에 열리는 이변형 특강이라든가 여기 이제 EBS 변형 문제를 선생님이 다루는 그런 강좌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십지선다 비밀 특강 많이 기다리시죠. 선생님 강좌 그러면 mskil12랑 십지선다 비밀 특강은 이제 이후에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개념 완성은 이제 불우의 명강이라는 강좌가 있으니까 그걸로 수강해 나가는 겁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개념 도표 기출. 개념 도표 기출.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공계 지망하는 학생들 있죠. 이건 이제 별도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탐 선택자가 사회문화를 하는 게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상대적으로 이공계 쪽의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도표 통계 문제에 강해요. 찐 문과 학생, 찐 예체능 학생보다는 이공계 학생들이 아무래도 도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세련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하던 사람들조차 모두 사문도표가 그렇게 어렵다던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난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개념과 정답.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요소나 이런 게 아니라 사회과학에 관련한 정확한 개념 도표에 의해서 도표 원리를 파악해서 간단하게 수치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로 정답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서는 제일 많이 벗어나 있는 과목이 사회문화예요. 생각과 여러분들의 편견과 달리 윤리, 사상, 역사 이런 걸 다루는 과목보다는 답이 분명하게 좀 딱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선호하잖아요. 다 그게 그거 같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고 선명한 개념과 도표를 가지고 정답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일관된 난이도가 있어요. 사회문화는 난이도가 50점 만점 1컷이었다가 42점 1컷이었다 이러지 않아. 대개 40점대 초중반의 1컷이 다 설정이 돼요. 2023학년도 수능은 사회문화가 가장 표점이 높았죠. 1컷이 42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45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45 밑으로 1컷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패턴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높은 표점 안정적인 최저 등급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선생님의 강좌들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걸 선생님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은 선택가이드니까 사회문화 하면 윤성훈 아닙니까? 윤성훈이 사회문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수능에도 너무 많은 찬사와 감사 인사 많이 잘 받았고요. 책임감이 많이 무거워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부담실어. 하지만 올해도 내년, 작년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워낙 감사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끌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1등급 받게 하기 위해서 잘 짜여진 사회문화에 관련해서는 개념, 도표, 기출과 마지막 파이널 적중예감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죠?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건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선생님이 따로 찍어놨어요. 선생님이 1년 동안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그걸 꼭 참고해보시고 일단은 뭐부터 시작한다? 불의 명강 사회문화 개념 완성편부터 시작을 하셔서 사회문화만큼은 1등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국어수학 걱정 하시고요. 국어수학 점수 올릴 걱정 하시고 사회문화 점수 걱정은 안 하시도록 전혀 그냥 윤성훈 컬이 뜰 때마다 그거나 따라가면 되지? 그럼 됩니다. 진짜로. 다른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따로 뭐 해야 되는 거 없이 그냥 화면에 선생님 마주 보고 재밌게 선생님하고 강의 들으면서 사회문화는 이 사람이 그냥 강의하는 거 잘 듣고 이 사람이 내놓는 모의고사 풀어보고 이 사람이 이때쯤 이거 좀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따라해주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따로 계획 세우고 자습시간 이만큼씩 배치하고 안 그래도 됩니다. 일주일에 강의 한 3시간 듣고 일주일에 한 2여 시간 정도 복습하면서 연중 쭉 가시면 돼요. 편안하죠?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사회문화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벌써 8년, 9년째 선생님이 사회문화 일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더 오래오래 해먹을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나올 때까지죠. 선생님하고 정말 선생님이 말한 대로 따라줬는데도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러면 관둬야죠. 체면이 말이 아니지. 어느 직업 세계에서 이렇게 정상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한 무한한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하신다면 본인의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셨다면 곧 윤송을 찾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 자부심을 가지고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쿼리 영상이나 OT 영상 좀 잘 참조하시고요. 멋지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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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